아 이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휴원스가 지금 이제 10만 7천 7만 7백까지 넘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9만 7천 5백은 요 자리 강조하고 요 말씀드렸던 것은 기억나세요 요건 듣겠었나요 네 그쵸 요 9만 7천 5백은 요자니 이제 듣겨서 다행이네요 요런 자리가 이제 맥점 흔히들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넘어갈 듯 넘어 가느냐 안 넘어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갈림길에 있는 자리들입니다 요거에 사실 일봉상으로 가면 그게 티가 잘 안나지만 우리가 이제 주봉 월봉을 보면 월봉으로도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하지만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주봉상에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자리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지가 형성되고 돌파 다시 밑으로 내려가 여기 이제 다시 지지가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이 되어버리거든요 저항이 됐다가 가는데 요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밑으로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를 그려보면 빠졌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마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장중에 이 봉이 움직였던 때를 보면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올라갈 때는 더욱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결국 내려갈 때는 투매가 형성됐고 올라갈 때는 좀 더 거래를 붙였는데 우리가 이 봉을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 것은 고가 권력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는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작은 흐름 안에서 요렇게 움직이다가 확 갔다가 오는데 여기가 이제 주봉상 20선 이탈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면 인위적인 구간에서 들어올리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붙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세력이 만든 봉이고 이 세력이 만든 봉이라는 것은 2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런 작은 박스가 이루어진 여기서 이제 저항과 반복된 자리에서 저항으로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실리면서 지금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넘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뺐다가 넘긴다는 이거는 상당한 우리 개인투자자들을 흔들기에 충분한 움직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97,500원에서 장중에 95,000원 95,000 얼마입니까 95,100원까지 흔들린 다음에 단타를 계획했던 사람들한테는 여기에서도 손절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좀 더 약진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낭떠러지 자리거든요 이 다음 봉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얘네들이 넘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5일선과 11선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오늘 약진을 해줘야지만 내일 그 위에서 또다시 이렇게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면서 시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쫓아오고요 이 봉의 이런 패턴이 유사한 게 이제 아우딘 퓨처스가 이런 패턴이었죠 아우딘 퓨처스가 6월 25일 날 패턴이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넘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죠? 근데 얘네들이 한 번 더 머리를 얘네들이 쓰는 거예요 자 6월 25일 날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다시 뺐다가 올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일부러 한 번 뺐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뺐다가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날부터 또다시 계속 붙여서 올리는 거죠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지금 보면 휴원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휴원소에도 일단 얘네들이 여기서 넘겼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얘네들이 이대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뺐다가 올릴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다 그냥 넘길 수 있다 그 위에 자리가 한 10만 7천원 요정도 10만 5천원 자리에서까지 올렸다가 여기서 한 번 또다시 얘네들이 접었다가 올렸다가 다시 한 번 접었다가 밑에를 테스트하고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휴원소하고 아우딘 퓨처스 요 두 가지가 비슷하고 그리고 앞서서 와이즈 엔터테인먼트하고 지금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다 똑같은 큰 기준 안에서는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이 매집에 대한 유무 안에서 이루어지는 패턴들입니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고가 권역이냐 아니면 저가 권역이냐 과매도 구간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중요한 것은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력의 유무에 대한 확인이에요 세력이 다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이익실은 안 나왔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로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또 이어서 와이즈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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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